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가지고 얘기를 금융투자 소속서에 얘기했고요. 이재명 대표는 이제 먹사님의 얘기하고 있는데 둘 다 중도적으로 실현 경쟁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밟을까? 쉽지는 않지만. 저는 둘 다 윈윈 전략이라고 봅니다.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권은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심합니다. 한동훈 대표, 당대표 됐어도요. 아직도 이제 당정회의 처음 나가서 목소리 내기 시작합니다. 주도권 못 잡아요. 결국은 국면이 바뀌어야 돼요. 이 거부권 무한루프에서 벗어나야지 민생이 들릴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면을 바꾸려면 결국은 야당과 의미 있는 대화가 돼야 됩니다. 그러려면 선결 과제가 있죠. 제3자 추천 특검. 이 부분이 저는 속도를 내게. 이것만 매듭 지으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민생에서 속도를 냅니다. 민생에서 속도를 내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이미지가 싹 바뀌어요. 이재명 대표도 이미지가 바뀝니다. 그리고 거기서 뒤처지는 사람은 이념 전쟁에 빠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만 남는 거예요. 그런 점에서 민생 주도권 다툼은 굉장히 선순환 작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. 단 그 전제는 최상병 특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. 네 알겠습니다. 두 분 말씀만 들으면 이제 영수회담보다는 당대표회담이 더 선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용산이나 친윤 쪽에서는 제3자 특별법에 대해서 약간 겨우타는 것 같아서 예측하기 참 힘드네요. 뭐가 뭔지. 장성철 공농센스 소장 그리고 박장환 특임교사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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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